아유...두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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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많이 빠졌네... 이렇게 많이 빠지면... 또 큰 놈들이... 바로 쪽으로 나옵니다. 오히려 더울 수도 있습니다. 항상 진입 전에 개스팅합니다. 가까운 것부터... 선에 맞춰서 갤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같은 저수지라도... 이쪽과 저쪽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패턴이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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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didi... 아유... 아유... 역시 살 묵어서 안되는데 안걸리네 야 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왜 이렇게 찢어졌어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왜 이렇게 찢어졌어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왜 이렇게 찢어졌어. 정상적으로 나왔대. 갈 수 있으려나. 왜 이렇게 찢어졌어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정상적으로 나왔대. 잘 뺐다. 오늘 줄게. 작지만 그래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라인 정리도 해줍니다. 라인 정리하다가 또 물기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노을이 못 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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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